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파클의 8기 엑스브레인의 최진영입니다. 제 누구야 이럴 수 있는데요. 저희는 머신러닝 기술을 좀 더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다리아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고객들이 반드시 여쭙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서비스에 우리 데이터 올려도 안전합니까? 이렇듯 클라우드 시대에서 데이터 보안은 필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보안 하면 아무래도 그 핵심 기술은 암호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또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팀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줄 팀입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파이스웨어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스웨어 대표 김근진입니다. 급변한 시장에서 모든 비즈니스의 존패는 데이터가 결정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시티뱅크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모두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 금융기관들의 클라우드 도입 소식은 들리지 않을까요? 이유는 바로 데이터 보안 때문입니다. 은행, 카드, 핀테크 기업을 통해 주고받는 여러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다양한 웹 서비스를 거쳐 데이터베이스라는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기존 데이터 보안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암호화 솔루션을 설치하여 데이터 보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 이러한 방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암호화 솔루션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던 암호화를 웹 서비스마다 직접 코딩하여 암호화 기능을 적용해야 합니다. 코디를 수정하여 암호화를 한다는 것은 적게 잡아도 2주의 시간이 걸리며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은 역으로 보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웹 서비스가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천 개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해서 이 웹 서비스의 수는 늘어만 갑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했던 기업들은 데이터 보안에 평균 6개월 이상의 공수가 들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개별 대응해야 하는 점은 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맞춤형 데이터 보안 솔루션 스파이스웨어를 소개합니다. 스파이스웨어는 웹 서비스를 구동하는 서비스에 직접 설치하여 계속되는 코딩 없이 한 번의 설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합니다. 웹 서비스가 수정되지 않으니 이제 알 수 없는 휴먼 에러 같은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6개월 이상 걸렸던 공수가 단 하루, 하루면 해결이 됩니다. 이제 서비스가 늘어나도 더 이상 추가 작업도 없습니다. 스파이스웨어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보안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클라우드에 특화된 데이터 보안 방식은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안성과 생산성을 한 번에 잡은 클라우드 맞춤형 데이터 보안 솔루션 스파이스웨어의 힘입니다. 스파이스웨어는 대한민국의 보안을 관장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클러스터 멤버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마존이 인정한 데이터 보안 분야의 파트너사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제약 없이 암호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컴파니 베스팅 글로벌은 스파이스웨어와 스파이스웨어와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리딩 보안 기업 안내앱은 스파이스웨어의 시장성과 성장성에 직접 확인하고 투자했습니다. 스파크랩 액셀러리팅 기간 동안 LG우플러스가 우리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시작으로 은행, 카드사, 핀테크 기업 등 금융기관까지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여 2021년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스파이스웨어는 준비된 사스 모델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스파이스웨어를 알리고자 합니다. 스파이스웨어는 LG CNS 등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데이터 보안 업무를 10년 넘게 수행한 시스템 보안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이 늦춰진다면 시장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로 혁신할 수 있도록 스파이스웨어가 함께합니다. 스파이스웨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이스웨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